윈윈이 형이 나 괴롭혀가지고 맞아,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스피커로 했더니 윈윈이 형이 저보고 저리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섭섭해서 엄마한테 진짜 전화해서 윈윈이 형이 나보고 저리 가래요? 그랬더니 엄마 가라면 가야지! 진짜, 진짜 사실 오늘 오면서도 있었잖아 응, 방금 전화했었잖아 오면서도 엄마한테 전화했거든요 왜, 왜, 왜? 윈윈이 형이 또 왜 윈윈이 형이 또 뭐했어? 윈윈이 형이 나 괴롭혀가지고 윈윈이 형이 괴롭혔다고 하니까 엄마가 야! 누구야! 해놓고 어, 그래도 돼 윈윈이 잘생겼어 아, 진짜? 진짜, 진짜 이랬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혜찬이랑 얘기 좀 힘들어 무슨 말 하지? 또 엄마한테 얘기해 나 이런다, 지금 알았어, 미안해 가만히 있어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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